참나 접속이 되시잖아요. 그 참나 자리는요. 수억만 년을 지내도 그 자리에요. 앞으로 또 수억만 년 미래로 가도 그 자리고 수억만 년 전에도 그 자리였어요. 십지보살대도 그 자리고요. 사이코패스 안에도 그 자리에요. 지금 이 순간 인류 시간을 헤아릴 수 없는 세월에 그 참나를 지금 바로 만났습니다. 바로 접속했어요.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기회에요. 지금 이 순간 바로 참나에 접속하면요. 온 우주 세월과 접속 하나로 통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 자리에서 육바라밀에 맞게 한 생각 돌려 쓰시면 돼요. 이거 하려고 여러분 존재하시는 거예요. 철학이요. 왜 사는지 답을 줘야 돼요. 왜 삽니까? 이렇게 살라고요. 참나 자리에 뿌리를 받고 지금 이 순간 육바라밀에 꽃을 피우라고 있는 거예요.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지가 나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돼요? 육바라밀 하면 옳은 거고 육바라밀 어기면 그런 게 나오죠. 이거 알라고 사는 거예요. 이거 하려고 사는 거고. 여러분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만하게 사시라고 제가 이 얘기 전해드리는 거지. 무슨 고행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여러분 고행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.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우리만 정토가서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지금 여기서 그리고 뭐 일지 쉽지 그것도 잊어버리세요. 지금 내가 깨워서 육바라밀 하면 이 순간 나는 이미 부처고 이미 그 하느님이에요. 그냥 그 솜씨 역량 차이가 있으니까 몇지 몇지 구분을 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 구분이 아니다. 내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알고 한 생각 딱 내는 거다. 지금 여기서 그대로 정토가 펼쳐져 버리는 거죠. 과거 전생의 정토에서 살았나요 안 살았나요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. 지금 내가 살면 끝이죠. 지금 몰라 괜찮아 하면 끝이지 뭘. 일지이지 너나 해라 일지이지. 그냥 깨워서 육바라밀 하면 끝이지 뭘 거기다 붙여요. 도와드리려고 이것저것 방편으로 쓰는 거지. 핵심은 이겁니다. 고행하지 마시고 즐겁게 사세요. 육바라밀 안에서 신바람나서 사시라고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. 지금 바로 여기서 쓰시라고 일지 되면 행복해질까요 아닙니다. 지금 여기서 바로 쓰시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거창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참란에 깨어있으면서 우리 홍범 14조에 맞게 양심에 맞게 아공복공 구공 진리에 맞게 한 생각 딱 내시는 게 요게 이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거를 명심하세요. 일지이지 되는 건 그건 다 문제예요. 중요한 거 아니에요.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. 우리는 일지이지는 전쟁에서 저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거 해가지고 상 받으면 뭐하고 이거 따지고 있는 게 눈앞에 지금 적들이 있고 싸우고 있는데 이 순간에 몰입을 못하고 망상 부리는 것 밖에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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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